지난번에는 블로그로 아, 어, 오, 우, 으, 이를 만들어보았지? 그런데 이 글자는 홀소리 글자 중에서 홑홀소리 라고 해. 오늘 만들어볼 글자는 홑홀소리 글자가 겹친 모양인 겹홀소리 글자야. 자, 그럼 우리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자, 먼저 긴 막대를 세운 다음 오른쪽 옆에 짧은 막대 두 개를 놓으면 야, 글자가 돼. 이번에는 긴 막대를 세운 다음 왼쪽 옆에 짧은 막대 두 개를 놓으면 요, 글자가 돼. 이번에는 긴 막대를 눕힌 다음 위에 짧은 막대 두 개를 놓으면 요, 글자가 돼. 이번에는 긴 막대를 눕힌 다음 아래에 짧은 막대 두 개를 놓으면 요, 글자가 돼. 마지막으로 긴 막대를 세우고 짧은 막대 한 개를 오른쪽에 놓은 다음 또 한 개에 긴 막대를 세워서 붙여 놓으면 에, 글자가 돼. 세우고 오른쪽 한 개 아, 세우고 오른쪽 두 개 야, 세우고 왼쪽 한 개 어, 세우고 왼쪽 두 개 야, 눕히고 위로 한 개 오, 눕히고 위로 두 개 요, 눕히고 아래로 한 개 우, 눕히고 아래로 두 개 유, 눕히고 으, 세우고 이 붙이고 에 친구들 안녕 지금까지 홀수리 친구와 함께 즐거웠었지?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닷소리 글자를 배워볼 거야 제일 먼저 우리 신나게 귤 농장 여행을 떠나볼까? 귤 농장에 나비가 날아와 당근을 찾고 있어요 레몬, 레몬 아니야, 아니야 당근을 주세요 귤 농장에 나비가 날아와 레몬을 찾고 있어요 마늘, 마늘 아냐, 아냐 레몬을 주세요 보라색 붓꽃 옆에서 사람이 웃고 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은화 번쩍번쩍 은화 자두를 사가지고 초원에 나가서 자두를 먹어본 적 있나요? 크림은 어때요? 토마토는 어때요? 파랑, 파랑, 파랑색 쉿! 하늘로 날아갔대요 이번에는 우리 신나게 귤 농장 노래를 불러볼까? 귤 농장에 나비가 날아와 당근을 찾고 있어요 레몬, 레몬 레몬 아니야, 아니야 당근을 주세요 귤 농장에 나비가 날아와 레몬을 찾고 있어요 마늘, 마늘 아니야, 아니야 레몬을 주세요 보라색 붓꽃 옆에서 사람이 웃고 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은화 번쩍번쩍 은화 자두를 사가지고 초원에 나가서 자두를 먹어본 적 있나요? 크림은 어때요? 토마토는 어때요? 파랑, 파랑, 파랑색 쉿! 하늘로 날아갔대요 귤 농장에 나비가 날아와 당근을 찾고 있어요 레몬, 레몬 아니야, 아니야 당근을 주세요 귤 농장에 나비가 날아와 레몬을 찾고 있어요 마늘, 마늘 아니야, 아니야 레몬을 주세요 보라색 붓꽃 옆에서 사람이 웃고 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은화 번쩍번쩍 은화 자두를 사가지고 초원에 나가서 자두를 먹어본 적 있나요? 크림은 어때요? 토마토는 어때요? 파랑, 파랑, 파랑색 쉿! 하늘로 날아갔대요 이번에는 우리 신나게 귤 농장 노래를 불러볼까? 귤 농장에 나비가 날아와 당근을 찾고 있어요 레몬, 레몬 레몬 아니야, 아니야 당근을 주세요 귤 농장에 나비가 날아와 레몬을 찾고 있어요 마늘, 마늘 아니야, 아니야 레몬을 주세요 보라색 붓꽃 옆에서 사람이 웃고 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은화 번쩍번쩍 은화 자두를 사가지고 초원에 나가서 자두를 먹어본 적 있나요? 크림은 어때요? 토마토는 어때요?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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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쉿! 하늘로 날아갔대요 이번에는 귤 농장 노래를 기억 농장 노래로 바꾸어 불러볼 거야 먼저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 신나게 기억 농장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보자 기억 농장에 니은이 날아와 디귿을 찾고 있어요 리울리울 아니야, 아니야 디귿을 주세요 기억 농장에 니은이 날아와 리유를 찾고 있어요 미음미음 아니야, 아니야 리유를 찾고 있어요 이유를 주세요 보라색, 비읍 옆에서 시옷이 웃고 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이응 번쩍번쩍 이응 지읒을 사가지고 치읒에 나가서 지읒을 먹어본 적 있나요? 이번에는 우리 신나게 기억농장 노래를 불러볼까? 기억농장의 ㄴ이 날아와 ㄷ을 찾고 있어요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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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을 주세요 기억농장의 ㄴ이 날아와 ㄹ을 찾고 있어요 ㄴ, ㄴ, ㄹ, ㄹ, ㄹ을 주세요 보라색 ㄴ 옆에서 ㄷ이 웃고 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ㄴ, 번쩍번쩍 ㄴ ㄷ을 사가지고 ㄷ을 나가서 ㄷ을 먹어본 적 있나요? ㄹ은 어때요? ㄷ은 어때요? ㄷ, ㄷ, ㄷ 파랑색 히읗으로 날아갔대요 이번에는 낱말의 빈 곳에 색깔 닷소리 글자가 나타나면 낱말 이름을 크게 읽어보도록 해 기역 기역귤 ㄴ ㄴ 나비 ㄷ ㄷ 당근 ㄹ ㄹ 레몬 ㄴ ㄴ ㄴ ㄴ ㄷ ㄴ ㄱ ㄲ ㄱ ㄹ ㄹ ㄹ ㄹ ㄹ 영 영 은하 지읒 지읒 자두 지읒 지읒 촛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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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히읗 하늘 이제부터는 닷소리 글자를 배워볼까? 내가 먼저 삐용 하고 변하면 이름이 나타날 거야 큰 소리로 내 이름을 소리쳐봐 삐용 기억 삐용 리은 삐용 디귿 삐용 리을 삐용 미음 삐용 비읍 삐용 시옷 삐용 아니 이은 삐용 지읏 삐용 치읏 삐용 기읏 삐용 지읏 삐용 삐용 히읗 기억농장에 미음이 날아와 히읗을 찾고 있어요 히읗, 히읗 아니야, 아니야 히읗을 주세요 기억농장에 미음이 날아와 미음을 찾고 있어요 미음, 미음 아니야, 아니야 리의를 주세요 보라색 히읗 옆에서 시옷이 웃고 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이음 번쩍번쩍 이음 시옷을 사가지고 시옷을 나가서 시옷을 먹어본 적 있나요 키읔은 어때요 키읔은 어때요 키읔, 키읔, 파란색 쉿 히읗으로 날아갔대요 귤동작 노래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닷소리 시작 낱말을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할 거야 먼저 닷소리를 소리내어 보고 그다음엔 큰 소리로 낱말을 읽어보도록 해 기역, 귤, 니은, 나비 디귿디귿디귿 당근 리얼, 레몬 미음, 마늘 빌quin아 Metac 꽃 시옷 사람 ㅇ 은허 지읒 자두 치읒 초원 키읗 크림 티읗 토마토 피읍 파랑색 키읗 하늘 지금부터는 정말 정말 재미있는 변하는 닷소리 글자마술을 보여줄게 준비됐나요? 자 그럼 시작할게 하나 둘 셋 기역 기역이 거꾸로 니은 니은이 모자 써 디귿 뱀 리을 네모 미음 미음이 뿔 달려 비읍 시옷이 오줌싸 시옷 동그라미 이응 시옷이 모자 써 지읗 지읏이 뿔 달려 치읗 기역이 뿔 달려 키읗 디귿이 뿔 달려 티읗 미음이 가마타 피읍 이응이 모자 써 히읗 자 나와 함께 변하는 닷소리 글자 노래를 신나게 불러보자 시작한다 시이이이이익 시작 기역 기역이 거꾸로 니은 니은이 모자 써 디귿 뱀, 리을, 네모, 미음 미음이 뿔 달려 비읍 시옷이 오줌싸 시옷 동그라미 이응 시옷이 모자 써 지읒 지읒이 뿔 달려 치읒 기역이 뿔 달려 키읒 디귿이 뿔 달려 티읒 미음이 가마타 피읍 이응이 모자 써 히읒 기역 기역이 거꾸로 니은 니은이 모자 써 디귿 뱀, 리을, 네모, 미음 미음이 뿔 달려 비읍 시옷이 오줌싸 시옷 동그라미 이응 시옷이 모자 써 지읒 지읒이 뿔 달려 치읒 기역이 뿔 달려 키읒 디귿이 뿔 달려 티읒 미음이 가마타 피읍 이응이 모자 써 히읒 친구들, 이번 시간은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다 어떤 시간이냐고? 친구들이 몸으로 닷소리 글자를 만들어 보는 거야 자, 그럼 한 글자 한 글자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나면 똑같이 친구들이 글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그럼 시작할게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몸으로 만들어 보았던 모양이 화면에 나타나면 글자 이름을 큰 소리로 맞춰보도록 해 과연 누가 제일 잘 맞출지 아주아주 궁금해 좀 더 맛있게 생각해? 좀 더 맛있게 생각해? 아, 네,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너무 맛있게 생각해? defects 아니다 좋아요, 한편의 아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